1. 오른쪽 사선으로 락스텝 터치, 오른발 사선, 락스텝 왼발 터치, 왼쪽 사선으로 락스텝, 오른발 터치. 2. 오른쪽 사선으로 락스텝,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오른발 오버크러스, 오른손 오른쪽 사이드에 스냅, 오른쪽으로 4분의 1편 왼발 백스텝,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러스, 왼손 왼쪽 밑으로 스냅. 3번째 섹션, 사이드 스텝 놓고, 슬로우 세일러,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오른쪽으로 세일러 4분의 1편 왼발 포워드, 오른발 스커트. 3번째 섹션, 오른발 포워드, 피봇 오른쪽으로 4분의 1편 왼발 크러스 셔플, 다시 왼쪽으로 4분의 1편, 오른발 백스텝, 한 번 더 4분의 1편 왼쪽으로 해서 왼발 사이드 스텝.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택 택은이 5월 12시에서 시작해서 끝나면 3시로 갑니다 그래서 3시에서 포 카운트 오른발 사선 왼발 터치 오른발 사선 스텝 왼발 터치 왼발 백 사선 스텝 오른 발 터치 1, 2, 3, 4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